자 항아리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밑색을 깐 색감들이 거의 다 말랐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물이 번져져 있는 상황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번째 올릴 때 색감을 보시면요. 지금 약간 옥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에메랄드 그린하고 세류리언 블루 그리고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을 섞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비슷한 색감을 올리시는데 자 제가 터치 올리는 방향을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칠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요 기본 터치 연습을 하실 때는 급하지 않게 여유있게 전면을 골고루 터치의 색감이 한 터치 한 터치 말라가면 마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제가 밑으로 가면서요. 울트라마린 딥이나 비리디안 휴, 소위 말하는 우리 청록색 있죠? 그런 색깔, 그 다음에 바이올렛, 보라색깔이나 자주색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로즈메더도 약간 섞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같은 색감이어도 붓을 꾹 누르면 색감이 연하게 나오지요. 요거는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색이 탁하게 나온다 하면 붓을 좀 깨끗하게 한번 씻어서 다시 발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반사광 부분까지 꽉꽉 메우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주 진하게 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사광 부분까지 메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렇게 요정도는 밝은 쪽은 물 번짐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요쪽에 반사광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에 이제 한번 제가 터치를 겹쳐 볼게요.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풍경화 기본을 배울 때도 아주 도움이 되는 터치 방법이죠. 자 밑에 첫 번째 했던 터치가 마르면 그 위에 비슷한 방향을 살짝살짝 바꿔서 겹치는 방식으로 톤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룩덜룩 요렇게 터치가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이 터치의 명확한 선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연한 색을 올리셔서 중간에 이어지는 터치를 넣으셔도 무방하겠죠.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저는 요 위에도 한번 색을 얹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올리고 싶은데 하면은 자꾸 탁해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탁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명도 채도가 낮은 색이 위에 자꾸 올라가면 탁해지겠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른 색을 섞지 않은 순색을 위에 어둠 위에 얹으시면 절대 탁해지지 않아요. 깊어진다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지지 않고 어두워지더라도 깊어지는 표현은 순색들의 겹침에서 나와요. 자 요기도 한번 이렇게 덮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색은 울트라마린 딥입니다. 요렇게 한번 겹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바닥에 그림자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색감이 강할 필요성이 있지요. 자 일단 반사광하고 항아리의 밑에 받침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은 비슷한 톤으로 엮어 주시고요. 자 보라톤을 색칠한 요 부분에 물을 살짝 바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을 잡아 보겠습니다. 요때는요. 피콕블루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진한 파랑이 나오지요. 굉장히 진한 파랑이 나오지만 마르고 나면 밑에 이미 깔아 놓은 색들하고 어우러져서 완전 파랗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자 이제 파랑과 앞서 색칠이 되었던 보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주 색깔을 중간에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끝에 가면서 다른 색깔 추가할 필요 없이 물로 엮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한 번 더 겹칠이 되겠죠? 자 요기 그 항아리의 무게감을 더해 주기 위해서 요 부분을 더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요기 바로 난초 모양을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블루에다가 어두운 그린 계통을 섞으면요. 요 정도 색감이 나옵니다. 붓을 요렇게 눌렀다가 살짝 들어서 빼세요. 자 조금 연하게 하면 요 정도 색감이 나오죠? 지금 요기랑 요기랑 농도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잎사귀가 두꺼워졌다가 끝에서 얇아진다? 속도 빼시고 자 이번에는 동양화에서 난을 치듯이 제가 가볍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안쪽이 농도가 강하고요. 바깥으로 빠지면서 농도가 약하거든요. 그의 특징을 활용을 하셔서 잡았다가 빼시고 잡았다가 빼시고 요거는요. 여러분들 드로잉, 펜 드로잉이나 어반스케치 하실 때 펜이나 연필의 감량을 조절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서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예 글에다가 옆에 그림을 그리실 때 아마 요런 느낌을 많이 넣으실 거예요. 자 고때 중요한 건 붓을 누르는 힘의 강약이겠죠. 자 여기도 요렇게 나오고요. 화려한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터치를 좀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맑고 단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터치를 많이 넣지 마시고 심플하게 해서 끊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조금 마르고 나면 여기 번진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의 윗부분도 너무 비어있는 부분들은 은은한 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요. 지금 요 부분 아직 정리가 될 때죠. 그리고 여기 주둥이 입구에 튀어나온 부분 정리가 덜 됐죠. 요런 데는 새필을 가지고 조금 더 좀 더 탄탄하게 요렇게 잡아주시면 입구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하게 정돈이 되겠지요. 요렇게 제가 지금 색깔을 굉장히 많이 더 넣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 헷갈리실까봐 조금 참고 있어요. 좀 절제하고 있어요.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림은 당연히 완성이 되겠죠. 기본으로 들어가는 톤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빛깔과 질감 양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 상태에서 제가 초벌할 때 약간 노랑하고 분홍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넣지 말아 보겠습니다. 넣지 않고 그냥 요대로 진행을 위에 색깔을 얹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Noah 밀리 기능 발 complicated 우리 rhiz 컷 많이 하 빨 trav Le iamo 파 다